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웃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엊그저께가 이제 어린이날 랩몬트 주의를 보냈고 또 내일은 또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이달의 21일에는 또 부부의 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5월에는 가족과 가문에서 여러가지 많은 형태의 가정 모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가정 1년 내내 다 중요하지만 특히 5월에 예원의 가정과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견고한 장막틀을 세워서 영육간에 성사미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는 후대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슬피 울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슬피 울고 있는 여인들을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눈물만을 흘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자녀와 가정이 언약 안에서 경고히 세워지도록 영적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특히 후대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다 그렇지만은 특히 가정과 자녀는 내 힘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나의 것이 통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만이 가정과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성자로 불리는 성 어거스틴 열두 살에 북아프리카 최대 항구도시인 카르타고로 유학을 가서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수많은 여자와 동거하면서 심지어 18세에는 사생아까지 생겼습니다 신앙도 다 버리고 만이교라는 이상한 종교 이단종교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매일 교회당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그 교회 감독이 울고 있는 기도하는 모니카를 보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모니카 평생의 자우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어거스틴은 여전히 만이교와 점성술 그리고 심플라톤 철학에 깊이 빠져서 방황하는 그런 질풍노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 어거스틴이 32세가 되던 날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책을 들어 읽으라는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급히 방에 가서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성경책을 찾아서 읽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때 회심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0년 교회사의 사돌바오 이후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약 20년간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어느 날 이 성 어거스틴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예원의 가정에도 여러 다양한 형태의 또 여러 다양한 상태와 시간표 속에 있는 각 가정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이와 연령대에 따라서 기도 제목과 방향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에 답답함과 속터짐과 고함을 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건 진정한 근본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부모의 잔소리로 바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호와의 기업이기에 성삼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심령 속에 역사하시면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녀가 아침에 나아갈 때 밤에 잠들었을 때 부모의 기도 특히 축복권을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 속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나가면 반드시 모니카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부모가 붙잡은 그 언약대로 부모가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시간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언의 가정마다 후대 살리는 기도의 망대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후대를 세우는 파수꾼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가정을 경고히 세우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랩런트 후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후대를 세우는 부모는 더욱 중요합니다 요괴벳이 없는 모세 있을 수 있을까요? 한나가 없는 사무엘 가능할까요? 야곱이 없는 요셉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8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냥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 즉 가정과 후대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파수꾼이 바로 부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가정과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부모입니다 자녀가 자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이가 있으면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부모의 영향력이 어릴 때만큼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시간표에는요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8세기에 무너져가는 영국과 세계를 살린 전도자 중에 한 사람 바로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을 심어준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 수잔나였습니다 어머니 수잔나는 탕광촌에서 광부를 돌보는 가난한 목사의 사모였습니다 19명의 자녀를 낳았다가 6명은 죽고 13명을 키웠는데 탕광촌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서 아이들을 도저히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 자신이 직접 교사가 되어서 가정에서 엄격한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을 직접 시켰습니다 주일에는 오직 성경만 읽도록 했고 나머지 요일에는 직접 언어와 학문을 가르쳤고 토요일에는 일주일간 쓴 일기를 가지고 간증하면서 포롬 발표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매일 가족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영적인 배경과 은혜 속에서 그 자녀 13명은 요한 웨슬레를 비롯해서 전부 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언약과 부모의 영적 상태 부모의 신앙생활이 가정과 후대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발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만 영적 서밋이 되라 제자가 되라 외칠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증인이 되고 부모가 먼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여주는 참된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에게는 반드시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망대가 없는데 어떻게 파수꾼이 파수할 수 있겠습니까 망대 없이 어디서 지키고 어떤 것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파수꾼에게는 반드시 망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붙잡고 아침과 낮과 밤의 삶 집중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비밀을 누리며 날마다 보좌의 캠프 속에서 영적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와 후대, 가정을 하나님의 장막터로 세워나가는 망대의 파수꾼이 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